. Converse, J.W. Anderson과 콜라보레이션, 글리터 커터 컬렉션 공개 Converse가 J.W. Anderson, J.W. Anderson과 콜라보레이션으로 Converse X.J.W. Anderson 글리터 커터 컬렉션을 런칭했다. Street Culture를 지향하는 Converse와 디자인의 한계를 초월한 디자이너 J. Anderson은 상반되는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루는 도발적이고 대담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Converse와 J.W. Anderson의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인 글리터 커터 컬렉션은 아이코닉한 디자인에 볼드한 컬러와 반짝이는 글리터 질감으로 새로움을 더했다. Anderson은 Converse의 클래식한 실루엣에 팝아트와 빈티지 느낌에 살린 화려한 컬러와 글리터를 이용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모던하고 입체적인 디자인을 완성시켰다. 이번 글리터 커터 컬렉션은 첫 70, 썬더볼트, 첫 70, 빈티지 유스로트 바이렛 등 총 3종의 스니커즈 라인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컬렉션의 룩북과 패션 필름은 뉴스컬처로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사진작가이자 영화감독 베리 클락이 디렉팅을 맡아 구밈없는 자유분방함이 느껴지는 비주얼을 선보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